오오! 샹들리에에에에에에에에에 많이 아픈가 보다 오오! 샹들리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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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엣 어휴 이걸 석영으로 하는 게 훨씬 이쁠 것 같애 왜냐 여기는 바다니까 석영으로 한 게 이쁘다 어쩔 시끄러워 야! 어? 못됐나 좀? 못됐다 너. 방금 좀 못됐어. 그래? 오오! 오오! 야 이거 하나 달았을 뿐인데. 망했어? 축하해. 아니 망하진 않았어. 아깝다. 뭐 아깝다? 오야. 오 좋아. 조금일까? 이제? 나는 약간 바다니까 블루블루한 그런 컨셉트로 갈거야. 캔셉트로 갈거야. 나는 약간 돌지형이니까 돌로 가고 있어. 너 얼굴? 뭐라고? 뭐라고? 어딜 지금? 다 봤어? 보였어? 가 따서가. 야! 니가 없앴다 따서가. 나는 내가 안 없앴다. 너가 한거 아니었어? 너가 없앴잖아 방금. 자기가 없앴줬고. 오 야 이거 괜찮다 고마워. 어 안돼! 오 야 이거 괜찮은데? 야! 오 좋아. 야 따라줘. 없애. 고마워 비코나. 야 없애라. 니가 해줬잖아 고마워. 야 그거 장난이 없어. 후 후 후. 후 후 후 후. 후 후 후 후. 저 따석이? 따석이 어디 고마워. 에잉. 도와줬네. 그러면서 없애고 있지. 응 아니 아니 자선업체는? 얼? Jur sooster 만난이? 바보. 쓱. 기부기로 기부 기부 기복. 야! 본명 부르지 말아. 기봉이! 야 나 기봉이로 아는 사람 많다고 어? 기봉이잖아 맞아 기봉 아! 왜? 떨어짐 아깝다 죽지 죽지! 게임 모드거든? 아 그러네 죽지빠 오빠 아 솔직히 재밌었다 다 죽었네 뭐라고? 어 이런 것도 있네 왜 그렇게 됐니? 잠들아 야 누가 널 괴롭혔어 조용히 해 너 알았어 오우야 뭐지 아파? 아니 내가 쥐었어 나는 바다 신전 컨셉 쩐다 진짜 야 그거 내 컨셉이거든 뭔 소리야? 내 컨셉이거든 뭔 소리야? 먼저 바다하는 사람이 임자지 나는 신전 컨셉 야 이미 내가 말했잖아 수고 넌 바다 신전이잖아 난 그냥 신전 어? 야 왜 따라해 따라하는 거 아니거든? 아 따라하네 다른 거거든? 따라했네 아니거든? 오우야 이게 더 멋있네 고마워 드디어 인정을 하는구나 네가 어 어 어 나 속이 슥 다했다 여기만 하면 밑에 끝 멍청한 기봉이 슥 기봉이는 바보야 조용해 따서가 안쓰 따서가 오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무지개인가 무지개인가 다했다 약간 여기 분위기를 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는고 하니 어렵구먼 오우 샹들리에 샹т리에! 많이 아픈가 보다 많이 아픈게 분명해 어? 아니거든? 너 아프잖아 지금 아닌데 요즘 따라 안돼!!! 왜 망했어? 어허 굿 야 샹틀리에 부셔버렸어 굿 아 규 규 어 규이 아닌데 약간 여기를 좀 응 그런걸 해야겠다 망했다고? 축하? 야 야 으흐흐흐흐 아직 하지도 않았거든? 알았어 오오 이런거 이런거 좋지 그래 그렇지 이런거 크으 이런 겁니다잉 오..완전 그럴싸한데? 그치? 니꺼 말고 내꺼 내꺼도 그럴싸하거든 어쩔 쓰잔을 부딪치며 찬 찬 찬 찬 찬 찬 짠 오 완전 잘되가 굿 신전 컨셉으로 잘하고있어? 너따위는 지금 비교도 안돼요 너따위? 따위라니 그래 따위야 이런 따위 죽어보자 따석 따석이 야 게리모드에서 결정 못한걸 여기서 결정하자 뭔소리 게리모드에서 내가 이겼는데 뭐라고? 야 너 땅바닥 풀때기였잖아 정신 차리세요 게리모드 내가 이겼어요 야 너 땅바닥 풀때기였잖아 땅바닥 풀때기야 너는 땅바닥 풀때기한테 진거야 아니거든? 맞거든? 에잇 멍청이색 멍청이색 에 완전 잘하고 있어 나 너는 지금 찌비 안돼요 나한테 어 어어 으야 이윽 왔다 니꺼에 지금 감탄하는거야 지금? 어? 어 어 어 니꺼에 니가 감탄하는거냐고 지금 어 그래 극혐이네 뭐라고 야 자기꺼에 감탄할수도 있지 되ㅓ 스팀 그치 건축은 이런거지 야 나 거의 다했는데 어 나도 나도 하고있어 아니 하고있어가 아니고 다 해야지 어 Saturday가 막치지마 아니 비와 여기 야 비와! 아 나 너 때문이잖아 왜 나 때문이야? 이거 맞아 나 때문이니? 어 그래도 쟤가 물 위에 지은 것 치고는 되게 잘했어요 지금 비코니가 어떻게 안 돼 나한테 됐다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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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왜 데도 않는 부금 까니? 응? 데도 않는 부금이라니 쩌는 부금이거든 데도 않는 부금 깔고있네 헐 헐 헐 헐 여기 있는 것들 좀 이용해줘야 이제 오 뭐야 이거 신기한 것들도 있네 니 입술? 야 고고고.. 뭐야 토끼 같아 짱잘했다 진심 얘가 나 쳐다보고 있어 들어왔다 더워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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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여기 이제 신전이니까 딱 신이 앉을 자리 딱 하나만 딱 해주면 이제 딱 되는 거지 이제 뭘로 해줄까? 멋있는 거 그래 이게 멋있겠다 강국 구청하거라 전하 송구하옵니다 오 뭐야 이거? 이런 것도 있네? 뭐? 우와 귀여운 것도 있다 구멍 부끄덕기 어? 따석이 왜 너가 성질내 따석아 됐어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 야 나 다 끝났어 어 기다려 난 끝나가 빨리해 따석아 야 이거 기다려야지 상대방의 어? 끝날 때까지 매너해야지 끝 오 야 이거 뭐야 어? 딘딘 뚜두두 뚜두두 뚜두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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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테일 디테일 쩌다 야 끝났어 끝났어 어어 기다려봐 어? 뭘 기다려 빨리 끝내 어 야 끝나가 빨리 끝내라고 빨리 알았어 기다려봐 빨리 끝내 10초 줄게 10 10 9 8 7 6 5 4 5 5 5 5 5 할 수 있어? 다 했어 다 했어 야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어 끝 쓱 끝 됐지? 어 오케이 야 끝 진짜 끝내 딱 끝 끝났어 오케이 손대지 말고 야 너 방금 하고 있었지 아냐아냐아냐 나와서 여기 야야야 니꺼부터 볼까 그러면 응 내꺼부터 봐 오케이 니코넨한테 갈게요 야 이게 뭐야 똥집이 있어 따라라라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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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끄야 여기가 자 여기가 올림푸스의 신전입니다 똥림푸스 아니고 아닙니다 올림푸스의 신전이고 자 들어보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 토끼 봐요 올라가있잖아 뭔소리야 여기 봐봐 토끼 얘가 지금 집 아야 뭐하는 짓이야 지금 죄송 죄송 집이 좋아서 있는거고 네 여기가 신전의 딱 중앙입니다 어 괜찮네 오 그럼 내가 왕이군 신이시오 내가 왕이 대상이시오 신이시오 왕이 대상이시옵니다 오 괜찮다 자잘한 디테일도 했습니다 잘했다 이 돌의 분위기에 맞게끔 했습니다 기봉이가 생각보다 잘했네 어 그쵸 어 야 이거 가져갈라고 지금 아냐아냐 아냐 나도 이런거 썼어 그럼 내꺼 볼래? 너는 그러면 돌 돌신이네 예 돌의 신전 오케이 나한테와 오케이 자 과연 이제 잠뜨린 한번 볼까요 오오 아야 자 선착장같은 분위기에 일단 여기로 이제 배를 타고 오는거지 딱 내려서 어 이리로 딱 이야 분위기 좀 있는데 완전 잘했다 이까나 오오 호세이돈 호세이돈 어 말이야 얼마나 잘했습니까 내가 호세이돈이다 아니 넌 아니야 내가 아니 비켜 비켜 내가 호세이돈인가 비키라고 아니라고 아니야? 어 이런거 아니야? 아냐아냐 알았어 쓱 비켜 하여튼 이런식으로 저는 약간 제가 지형이 핵동이었는데 그래도 부사회생한거 같.. 야 나도 이거 진짜 잘 지었다 괜찮지? 야 이거 내가 좀 아이디어 준거 같은데 이건? 아냐아냐 그거 내가 한거야 아니 그 약간 내가 그거 어? 다리해서 해가지고 아이디어 준거 같은데? 근데 사실 저희가 둘다 신전처럼 지었는데 원래 이 모드 좀 추가된게 신전이나 약간 그 뭐라해야되지 성같은거 지을때 되게 좋게 추가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 딱 좋았네 우리 컨셉이 괜찮았네 컨셉 잘해서 잘 지은거 같네요 이리와 그래 여기서 클로징 하자 너희집에서 어쩌다보니 서로 이렇게 뭔가 스킨하고도 잘 어울리게 지은거 같고 여튼 자 데코레이션 메가팩이라는 모드를 활용해서 한번 서로 신전 컨셉으로 지어봤는데 어 자 제께 2번이고 비콘이가 1번 어떤게 더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에 한번 투표해 주십시오 1번 아니 2번 잠뜰 2번 1 비콘 1번 잠뜰 2번 여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구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모두 쇼케이스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이맘로 야 너 나의 집에